국팀 해전생 회색 윤석열 타도 미제국주의 해전생 반대 세계 반제 동지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조호 외치겠습니다. 미제국주의 전쟁 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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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유엔 김태열이 열린 사이트 워! 자, 도와! 전 세계가 다하는 미국의 충실한 중견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윤석열입니다. 독중모를 상대로 핵전쟁이 될 3차 세계대전을 모의하는 쓰레기 정치의 당과 미중유 핵전쟁 모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미국 주도하에 한국을 세계대전의 경력 속으로 뒷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폐력은 미의남 상과 군사동맹으로 아시아 판라토를 만들고 한반도를 한반도를 전쟁의 화합부로 핵전쟁 기지로 전결시키려 합니다. 미의남을 비롯해 총 20개국 반복 반중 침략연습을 벌이는 것이며 한국과 나토가 운명 공동체라고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이익을 위해 자라는 안보란 이름으로 북주동호 첨수 작전과 실제 핵무기를 투하를 가중한 전쟁연습이 이곳 한반도에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의 핵심 가치를 지키겠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중력과 폭력을 상상 동행이라 동거시켰을 뿐입니다. 북중론은 성대로한 지금의 전쟁훈련은 선타세계대전을 불시에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민세파탄에도 미투국주의 전쟁책동에 휠들려 분별하시다 이끄는 윤석열 친리파셔브리들을 역사와 이 땅의 민중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파보합시다. 국회 문학 친미 호전 윤석열 정부를 파보하고 미전을 정점으로 하는 미투국주의 예적단계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 함께 정의의 반제투쟁으로 일정합시다. 이제 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침전쟁 핵체탐은 윤석열 파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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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시아 핵전쟁 도발 윤석열 파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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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침 핵전쟁 택동 핵전쟁 화강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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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차게 인터넷에다 부르겠습니다. 칠거하라 파보하자 파보하자 핵전쟁 사장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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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진행 후동복 윤석열 파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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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중략군대 미군 철거하라! 이상으로 미대사관화 세계 전제종신투쟁 마치겠습니다.